와아 잠깐만 저 내가 뭐 잘못 보고 있나? 저기 차 위 봐봐 미친 거 아냐? 차 위? 아 뭐야! 저걸 어디에 가? 맵만 구경하라 이거네 깰 생각하지 말고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로스트에그 3입니다 예전에 로스트에그 1,2를 아주 고통받으면서 같이 플레이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또 그 똥게임이 차기작으로 3까지 나와버렸네요 오늘은 네 얼간이 친구들과 함께 같이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하이 오늘 열심히 굴러봅시다 핸들로 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이 노란색이 누구야? 나 아 이게 누가 봐도 다곤이고 이게 논기형이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점프 이게 점프하고 일정 높이로 추락할 때마다 왼쪽 위에 데미지를 입어요 하지만 안심하세요 이게 계속 계란이 깨지면 깨질수록 생명력이 늘거든요 맞아 점점 단단한 계란으로 대체가 됩니다 자 HP 먹고 화살표를 따라서 점프 안마야 점프 이게 좀 푹신한 바닥에 착지를 하면 데미지를 덜 입어요 아니 무슨 1탄부터 난이도가 이래 아니야 아니야 귀여워 이 스테이지는 할 수 있어 어 어 어 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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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토스트도 먹어야지 그치 토스트는 앞뒤로 있지 아아 나 이런 야아 저거 업적 못참는 병 있잖아 나도 저거 다시 먹고 와야겠다 야 적어도 1스테이지는 먹어줘야되지 않겠냐 앞으로 계속 못 먹을텐데 쌉고순데 구롬 와 잘한다 행 양먹고 아 나 이 감돌 적응해버렸다 나 오늘은 진짜 무조건 깬다 들어가 아 가자 아 아 아 나이스 5개 아주 좋습니다 들어가 자 2스테이지 미술실이네 뭐야 마우스가 안 사라지네 어 우클리도 누르면 깃발을 세울 수 있구나 그게 체크포인트네 체크포인트를 내가 원하는 장소에다가 할 수 있네 괜찮아 나는 고인물이니까 쩜 예 나는 고인물이니까 돌아갔어 너무 잘한다 저쪽으로 가라는데 아 나 길을 알 것만 같지 않아 토스트가 원래 두 개 인데 어딜 가야 되는데 아 여깄네 저거 거울같은거 뭐지 저거 거울이 아니라 문인데 창고방이야 창고방 으으으으으으으아 역시 경력자 mortions 왔어 어. 왔어? 어 왔어. 넘어왔어. 여기에서? 나도 경유도 안 돼. 나름이 뭐 넘어가? 이렇게? 오케이 코스트 두 개 째. 아 옆으로 튀는데. 어 야 나 떨어질 뻔 했어? 오케이 먹었고. 방금 어른나라 사람이야? ㅋㅋㅋㅋㅋㅋㅋㅋ 나 뭐야? 누구세요? 천천히 천천히. 아 왜 이런 곳에 후라이팬이 있냐고. 오오오오오! 아 아아 개를 안 먹고 싶어 뭐 expert을. 어어 여기에서 한번에 올라가야 되는 거야? 진짜로? 아 저기로 가야 돼? 왜 이렇게 깜찍해. 이거 한번 떨어지면 다시 못 올라가더라구. 호앤 멀찧 아우 야 이거 못 올라갔는데? 여기로 올라가는건가? 아 안됐네. ㅋㅋㅋㅋ Resp spectators 저쪽은 created by Sergeant 저쪽은 그들만의 리그하고 있네. 지옥도가 펼쳐지는 소리다 부어스타아아아아아 아니 뭐 2탄부터 이래 야 맞아 이거? 나 뒤졌어! 아악! 아 안가져 아 저기만 올라가면 되는데 저기가 닿으면 어? 어? 어 나 알았어! 어떻게 어떻게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어 형 왔다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 일단 책상을 넘어가고 여기서 저 그림 그림 거치하고 있는 의자 있지? 그림을 거치하고 있는 의자? 여기! 아아아아아아 렛츠고! 아아아아아아 아 아 이끄져! 이 되는 거 맞아? 될 거 같긴 한데 어 됐다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돼 돼 확실히 돼 일단 형 한 번 해봐 아 밀지마 형 제발 부탁이야 와! 아 야 와 아 갔는데 아 갔는데 저거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? 저거 너무 나이도가 높은 거 같은데 아 저거 나이도 개높은 거 같은데 이것도 그나마 찾은 거 아니야 형이? 그러니까 이거 왠 방법이 없어 근데 자 한 명만 되면 바로 다음 스테이지 가자 한 명만 되면 모서리에서 하는 거 같은데? 이거? 점프? 이거 캔버스를 밟고 추진력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? 핫! 안 돼 안 돼 오르막길이어서 내가 방금 정말 완벽하게 캔버스의 모서리를 밟아가지고 점프를 했거든 안 돼? 안 돼 될 때까지 한다 하다 보면 되겠지 한 평생이 지난 후 우리 다음 한 번 하아 다음 스테이지 가자 뭐 여기 자동차 전시장이 있냐? 어 뭐야? 와 여기 그래픽이 좋다 계단이 있네? 너무 기분 좋아 어 이쁘다 우와 아 계단 오르는 건데 우와 나 계단 오르는 거 잘해 이 계단은 나에게 절대 위험을 가할 수 없어! 난 올라왔어! 오케이 오케이 나도 왔어 아 난 왜 못 올라가냐? ㅇㅂ 근데 이거는 사다리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이것도 폭...포기야 흐흐흐x3 아니? 형 너무 나약해 지금 계단부터 왜케 어렵지? 아 여기 하나 올라왔다 와... 됐다 형 이게... 이거 개 깜찍해 이거 해봐 너무 기분 좋아 두 칸씩 올라가 두 칸 어 맞아 맞아 나 두 칸씩 하고 있어 두 칸 두 칸씩 두 칸? 으윽... 아 진짜 이거 두 계단 개 C... 으아ability 응 으 KO 그럼 나 으아아아ㅜㅜ eks 아아앜오 으아하게 금방 갖게 저거 먹어야돼 뭐야 여기 한솥도시락 두그릇이 있어 얘들아 한 명씩 올라가자 한 명씩 계속 충돌이 일어나서 이끄쏗 다음 형이가 나 올라왔어 올라왔어? 인생은 한순간이다 이 말입니다 형 해봐 아 아 드디어 형 고생했어 기다려봐 나 지금 다왔어 하나만 하면 돼 형 간다 간다 왔다 올라갔어? 와 대박 저 혹시 미안한데 안 좋은 소식 하나만 전달해도 될까? 아니 아니 희망을 끊지 말아줘 미안한데 이쪽 길이 아니었다 라는 소식이야 엥? 화살표를 보면 반대쪽으로 아냐아냐아냐 거길 넘어가서 이제 가는거지 넘어가는게 없어 형 맞아 이쪽으로 넘어가는건가보다 뒤로 응 맞아 그래 거기로 가는거요 어 왔네 형 우리 한 명만 더 기다려보자 너무 어두운데 어 나 좀 감잡을거 같아 저기 아니야 나 큰일났어 혹시 꼈어? 어 우클릭 박아 우클릭 박아라 박았어 일단 오케이 죽어 어 플래그 아 어 왔다 돌아왔지만 다시가 돌아왔지만 다시가 야 그냥 이리로 오면 되는데 형 어디갔어? 여기 여기 그냥 여기로 넘어오면 되는데 여기 천막 여기에 개구멍 같은거 있어 에? 그래? 나 넘어왔어 여기 자동차 있는데 왔어 나 뭐야 이거? 어? 뭐야 이거 여기 맞아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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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떻게 계단도 못가 이제 어 나도 넘어왔어 뭐야 어디로 왔어 흰색 천막 흰색 천막 계단 그 흰색 천막? 2층에서 계단 오르기 전에 뒤쪽에 보면 흰색 천막 있거든? 와 잠깐만 저거 내가 뭐 잘못 보고 있나? 저기쪽으로 가 헤이 에브리원 네 프라이팬 위치 진짜 비속어서 미안해 진짜 이거든? 자 와서 봐줄래? 그 차 위에 저기 차 위에 봐봐 미친거 아냐? 차 위? 아 뭐야 저게 어디가 아 그냥 맨만 구경하라 이거네 깰 생각하지 말고 와 진짜 깜찍해 죽겄네 그냥 아 근데 계단도 못 가요 그냥 여기에서 아 근데 저길 어떻게 가? 아니 진짜 어떻게 가? 카메라 타는 거부터가 개 어려운데? 아니 카메라를 타는 거는 둘째치고 이 이 뭐야 이거 이걸 밟아야 되는 거 같은데? 이 가림막? 절대 못 깰 줄 알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깨니까 와 이것도 깨봐라 하고 그냥 만든 건가? 그럴 수도 있어 아니 근데 그래픽은 지려 그래픽은 진짜 갓게임이야 그래픽만 보면 어? 나 방금 카메라 밟았어 어떻게? 어 나 탔어 나도 허잇짜 허잇짜 야 야 바하야 잘했다 야 개 아깝네 어떻게 했길래 궁금하다 어 나 방금 잘했는데 그니까 봤어 아이씨 아이씨 아니 근데 또 하려고 하니까 되긴 돼 뭔가 좀 보여 그게 짜증나 진짜 그게 짜증나 아 키보드 개박살랄 것 같아 키보드는 잘못이 없습니다 어떻게 넘어갔지 제작진이 잘못이 있죠 제작진 개박살랄 것 같아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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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됐 어 어떻게 했어 엣 조용 올라 형 형 미끄러지지마 미끄러지지마 야 바하야 니 말이 맞다 뭐가 죽음이 힐링이라서 더 열받네 지금 더 열받아 더 열받는다니까 어 진짜 막 약간 목에 핏대슬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토스트? 신경도 쓰지마 먹을수도 없어 먹을 생각 1절 안들어 제발 버그 있냐고? 야 버그를 찾는게 빠를까? 빠른걸? 저 차 들어갔다 저 형 아야야야야야 아 나야 와 너무 아깝다 나도 올라갔는데 다른 길을 넘는거야? 저 진짜 다른 길을 넘는거야? 오 오 나 올라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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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침착하게 침착하게 천천 간다 간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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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슬슬 알거같아 알거같은데 똑같아 어떡하지 알거같은데 기분이 너무 나빠 어떡하지 하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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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후흡 증세 과후흡 증세 과후부와 지금 와 나 진짜 장대 중간까지 갔어 와 아 진짜 아 너무 아깝다 저거 올라가가지고 가면서 점프를 해야되는거 아니야 어 그치 멈추지 않고 계속 점프해야돼 지금이야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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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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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뭐야 대박이다 와 어떻게 했어 이걸 하네 희열 지르겠다 와 인간 생리다 진짜 와 대박 자 다음 스테이지 갈까요 와 미치겠다 다운 스테이지 오케이 아 이름 또 뭐야 이씨 와 여기 뭐 펜션인가 본데 되게 좋아보인다 일단 의자가 있으니까 의자를 올라가보고 봐야돼 의자의 중간에 구멍이 뚫어있어 너무 기분좋아 우와 의자 되게 편해보인다 이거 어떻게 올라가 가구를 왜 이 지경으로 배치를 해놨을까요 하하하하 대정신인 사람은 아닌거 같아 일로 가구가 맞지 어 맞아 맞아 그렇게 가는거 맞아 나는 숨겨진 길을 찾아야겠어 또 아니 모험가 납쳤네 큰일났다 버그 찾는거야 버그 찾으러 다녀 버그 히터다 버그 히터 대정 같이 다니자 아니 너무 먼데 우리 실력으로 깰 수 없어 어 나도 이미 내 실력에 이건 어떻게 먹는거야 알고 있어 너무 잘 올라갈 수 있어 뒷다리로 뒷다리로 이렇게 삭삭삭 삭삭 삭삭 삭 먹었어 나도 먹을래 나도 먹을래 굿 먹으면 뭐해 계란후라이 돼가지고 그만해 그만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알고싶지 않아 그만해 너무 팩트야 뒤불이 언짢어졌어 갑자기 이거 갈려면 모서리 밟고 가야되요 너무 멀어서 한 번에 아 여기서 아이고 너무 가혹해 아 시작부터 이런 말하면 미안하지만 시작부터 지X이네 하하하하 개같아 너무 깜찍해 형 뭐해 아 개 아깝다 여기 손잡이 타고 있어 우리 형 편법을 정말 좋아해 다른 길은 없나? 플랜쿤 다시 한 번 기적을 보여줘 제발 기적 같은 소리 하지마 우리에게 실력을 다시 한 번 기적을 쿵 팩arnos 형 커튼에서 뭐해 어? 야 여기도 타져 일로와봐 어디 мед Commons 아 어쩌다 드디어 찾았다 하하하하 드디어 찾았대 여기도 여기도 여기 여기 타좌 여기 대 어 어 그러네 으uchar hem 우리chau 어 누구 spilled 어 됐다 됐다 어 어떡해 나 2단점프가 안되는데? 난 이걸 찾는 것도 참 신기하다 우리 형 대단해 자 간다이 뒤로 살짝 추진력 하려고 뒤로 살짝 눌렀는데 떨어졌어 또 있어? 너무 포근했어 나 여기 정신적 치료를 좀 하는 중이야 바하가 우리한테 정신적 치료비 줘야돼 이거 같이 하자고 한 죄 이거를 아 미안해 형 아 형을 밀쳐버렸다 내가 아 진짜 후라이팬은 고상하고 저 다음 방만 가보고싶은데 나도 구경이나 하고싶어 방 너머의 모습만 보고싶어 우리 뭐 연어때야? 나는 왜 역류할라그래 바위에 계란치기 개지려 아 그니까 자 마지막으로 시도해보고 안되면 포기 안되면 다음 스테이지? 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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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깃발 깃발이 있어 소인은 아직 하나의 깃발이 남아있어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와 됐다 진짜 너무 아깝다 아 마이크 꺼져봐 자꾸 모니터 가리고 있어 예민해진다 다들 preparations 이쁜 然后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갈수있어? 갈수있어? 제발 iamente 와 chorus 와 1997 형! 나 다음 방 보고 올게! 어! 빨리 다음 방 보고 와! 빨리 녹화해! 녹화해! 가자! 아 그래도 조금이나마 맞다. 저 벽 너머를. 뭐 있어? 어? 화끈해. 진짜 화끈해. 화끈하다고? 어. 핫해. 이거 뭐야? 뭐야? 야 씨 염소통 떨어져. 야 뭐야 저게?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? 일론 아닐까? 아니 이건 뭐... 닿지도 않는데? 뭐야? 저기 왜 정로완이 계속 나와? 정로완? 오랜만에 듣네 그 이름. 오케이 올라갔어. 어떻게 올라갔어? 와! 저게 안다. 안 올라가지냐? 진짜 완전 끄트머리에서 올라가야 돼. 다들 정석으로 깨고 있구만. 이렇게. 저 형 또 뻔하잖아. 또 찾아낸다 내가. 기다려라. 야 뒤에 벽은 죽고 싶어질 것 같아. 너무 어렵네. 항아리 굴러다니고 있어. 와. 아 진짜 난리 났네. 이거 막 움직이네? 이건 뭐야? 아니 저 석상을 타고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돼요? 아니 저 적당히 난리 났어. 아니 맨 마지막 조각상 그 후라이팬 들고 있는 거 뺏어다가 대가리 치고 싶으면 좋고. 저길 어떻게 올라가냐고. 깜찍한. 자 구경 다 잘했다. 야 나가자 이제. 이제 도전도 안 해. 와. 뭐야? 뭔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? 뭐가 지지질걸. 우와 여기 축제야 축제. 아 저 등불 타고 가는 거 같은데 그치? 아 등불도 있네. 근데 저 등불이 움직이는디? 아 이걸 어떻게 타냐고. 어떻게 이렇게 타. 일단 이거 타지나? 이거 타질 거 같은데? 타죠? 타지니 타지니는데 제가 자꾸 돌아. 와 형 저 위에 움직이는 거 나는 거 봐 저거. 야 저거 뭐야? 타코야? 어. 아니 음식이 하늘을 떠당겨. 그러니까 저걸 밟고 넘어가야 된다고? 야 저건 뭐야? 아 야 진짜 저건 개운하다. 야 옥수수 구운 거야. 저걸 어떻게 타.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건 저걸 타야 된다는 얘기잖아. 끔찍하다. 아니 이건 뭐예요 또? 이거 그 설탕 절임 그거네. 탕후루 탕후루. 어 탕후루 맞아. 아니 메리 왜 이렇게 놀고. 아 뭐야 이거. 이거 뭔데 이거? 나 이거 뭐야.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. 야 진짜 옷 갈아게. 축제는 재밌겠다. 들어가는 길이 요거랑 요거밖에 없네. 저 노아이 저기서 또. 꼼수 찾는다. 그 와중에 또 꼼수를 잡고 있어? 천막 주름. 천막 주름. 아이씨. 아이씨. 야 후라이팬 저기 있다. 형 형 일로. 노아이 일로 와봐. 어 왜왜왜왜. 여기 가면 물놀이 할 수 있어. 어 들어가져. 여기 점프해서. 오오. 우와. 물놀이 할 수 있어. 점벙 진짜네? 우와. 우와 물 튀겨 막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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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쩐다. 수란. 수란이래? 근데 물고기들이 다 죽었어. 네. 움직이질 않아. 여기 메커니즘이 참 이상하다. 물고기는 다 죽어있고 위에 있는 물건들이랑 탕후루들은 하늘에서 날고 있고. 어 여기도 올라가지긴 하네. 메커니즘 신기하네. 그것이 바로 지옥. 어? 어쩌면 이게. 이게 확실한 엔딩 아닐까? 여기 계란판 있는데? 일로 와봐. 그 약기소마 파는데 가게 있잖아. 가게 있는데에서 그 흰색 통을 밟고 올라가야 돼.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걸? 메커니즘이 여긴가? 아닌데 이거 핫도그인데? 어 여긴가? 자 스마꼭지 론입니다. 아 스마꼭지 게임을 보냈어. 어 스마꼭지 게임 재밌겠다. 그러네. 이것도 이맵으로는. 옷? 야 진정한 엔딩이다 와. 됐다. 이게 엔딩이다. 됐다. 야 근데 우리 계란이 아닐지도 몰라. 진짜 계란은 이렇게 조그만데? 우리 지금 보니까 색깔도 이상해. 여러분 우리 컨텐츠를 새로 하나 찍읍시다. 번외편으로. 숨바꼭질. 치킨내기. 거기가 답일까? 여기 아닌 것 같아요. 10초 남았어요. 뭐야 이거. 이거 시작부터 후라이팬인데? 후라이팬 시작해? 다 끝난 거 아니야? 어? 아 야 이거 옛날. 엑스트라 스테이지 역으로 가는 건데? 어 본 것 같아. 뒤로 가야 되냐? 아 아 갈 수 있었는데. 아이씨 여기까지는 왔는데. 어 왔다. 안되네. 왔다고? 넘어왔어 넘어왔어. 해봐. 어떻게? 그러네. 진짜네. 어떻게 해봤냐? 딱 해 떨어져서 다시 해야 돼. 넘어왔어. 오 나도 넘어왔어. 나도 넘어왔어. 그 다음에 어디야? 여기 위로 올라가야돼. 나는 숨은 넘어. 숨이 넘어갈 거 같은데 지금. 개 박스인데 이거? 아 환장했네. 오오 아 나 올라갔는데. 아 무서워 아 무서워. 오오 형 올라갔다. 아이고. 사라졌어. 아 아깝다. 나 여기 살래. 나 여기 살. 거기서 살 거야? 나 여기 살래. 난 기와짱이 좋아. 아 왜 안 올라가져. 나 여기 살래 그냥. 에라 모르겄다. 됐다 완벽하다. 나도 기와짱이 좋아. 나 여기서 살 거야. 나 형이 내려와서 살고 있어 이미. 거주 중. 다 기와짱이야. 어. 형 여기서 버그를 찾아. 기다려봐. 여기 잘하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. 여기 2단 점프 뭐 어떻게 돼가지고. 제발. 제발. 아. 어? 화나. 아 진짜 더러워. 엄마 화나. 마시욕. 아아. 아아. 아 그만해. 으아. 지옥에서 빨리 벗어납시다. 아 안해. 아 이거 뭐 가능성이 없어. 뭔가 될 듯 말 듯 하지도 않아 이제 그냥. 어이가. 어이가 없어 그냥. 그냥 지옥이야. 이렇게 로스트 해그 3가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근데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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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지 같은 게임이었고요. 다른 분들 소감은 어떠신지 한번. 한 말씀씩 해주시죠. 다시는 이런 게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어. 저는 그. 숨바꼭질이 정말 재밌는 게임인 것 같아요. 그 다음 바하. 죄송합니다. 에. 이 게임이 이렇게까지 개 같을 줄은 알고는 있었지만. 이 핫방을 만든 사람으로서. 죄송합니다. 재밌었어. 재밌겠다 그래도. 더이상 안 나온다니까. 난 내열간이랑 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. 아니었으면 진짜. 서로 막 서먹서먹해지고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다행이다. 수고하셨습니다. 바로 꺼버려 그냥. 이번 영상은 자세히 Lembre建희였지만요. 이 이야기였습니다. 짜잔.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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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다시. 네.